음 오늘 또 이벤트 불꽃놀이 자 시장님이 특별히 준비했어요 우리 모두 즐겨볼까요? 트로피코 6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임무가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?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 딱 봐도 화산 터질 것 같죠? 크라켄산 이 섬이 당신 소유였어 어 하면서 황금 광산을 두 개 보유하라고 하구요 오케이 이 섬은 황금으로 먹고 사는 섬인 것 같죠? 대사관 추축 야 이 나라 이상해 추축군을 대사관에다가 모시고 있네 추축군과의 관계를 만들기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네 나쁜 놈들이랑 손을 잡았어요 자 우선 광산을 확인해볼까요? 광산지도를 확인해봅시다 황금이 어디 하필 황금이 화산섬에 화산섬에 이렇게 묻혀있네요 도로로 넘어가지죠? 이렇게 넘기고 자 광산 두 개 뚝딱 얹어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워주시고 어 오케이 됐죠? 깔끔하죠? 아 잠깐만 나 너무 오랜만이어서 지금 헷갈려 어떻게 해야됐더라? 이 게임 어떻게 하는거야? 떠라? 아 심시티처럼 하면 안됐었는데 이 게임 그래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수단을 만들었어야 됐어 일단 자원 자원지도를 한번 봅시다 작물상태 담배 괜찮나요 담배? 아 담배 할만해 담배 할만하고 파인애플 어때요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여기서 할만해 파인애플 할까 담배 할까 파인애플이 짱이지 역시 파인애플이 짱이겠지 그럼 여기 멀티 쳐가지고 파인애플 공장 세웁시다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일단 인구수를 빨리 늘려야 하기 때문에 해적을 불러옵시다 해적으로 사람을 납치해와야 될 것 같아 자 해적 해적 소굴을 어디다가 지워줄까요? 해적 소굴은 저 여기다가 지워줄게요 파인애플 썸이 있는 곳 PPAP 여기다가 지워주고요 주거지 합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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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데 여기 화산 터질 것 같지 않아요? 여기에서 자면은 좀 큰일 나겠죠? 여기다가 합숙소 두 개 얹어줄게요 그리고 소방석 야 소방석 필수지 소방서는 필수일 수밖에 없죠? 여기 화산섬이니까 자 바로 여기 출동할 수 있게 여기다가 딱 깔아주시고 야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저 이 사람들을 목숨 걸고 지금 캐는 거예요 여긴 아직 건설붐이 안와가지고 좀 늦게 지워지는 중 괜찮아요 그 전까지 소방서 지어지기 전까지 불 안 나겠죠? 설마 나겠어? 이런 안전불감증 지금은 가져도 좋아요 설마 초반부터 불 나겠어요 그쵸? 설마 광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프레지덴트 안전설비를 설치하던 와중에 누가 몰래 들어와서 만화책이나 나올 만큼 TNT를 심어모은 노양이 에? 아니 어떤 잠깐만 내부에 파괴 공작원이 있다 이 말이야? 이 새끼들 중에 한 명이겠죠? 여기 보이는 열두 명 중에 한 명이겠죠? 너야? 폭탄을 심어놓고 갔다라 그러면 폭탄을 심어놓고 터뜨렸으면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딱 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음 생각을 좀 읽어볼까? 최고의 방어는 강력한 공격이지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? 지켜보겠어 어? 저 사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겠죠? 하지만 다음에 터졌을 때는 무죄추정이고 뭐고 없어 알았어? 기억해 터지면 그냥 너 죽일거야 니가 막아 알았어? 귀찮은데 어? 지금 말은 그냥 던져보는 거지만 지금 당장 국민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화산이 터질 것 같은데 야 대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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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인력을 구해야지 그쵸? 빨리 도망가 도망가 어 이거 봐봐 화산 터지는 거 봐 다행히 근데 거의 뭐 불꽃놀이 수준이어서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불이 나긴 했는데 소방공관들이 와서 껐구요 껐 껐 껐구요 안 껐구요? 뭐 있니? 끝났나요? 어 끝났다 됐다 얘들아 자 다시 일해 일단 여기에 파인애플을 쌓이고 있으니까 파인애플을 쓸 수 있는 통조림 공장을 슬슬 건설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? 통조림 공장 언락해주시고 요쪽 라인에다가 쭉 지어주면 될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일단 세 개부터 시작합시다 어? 잠깐만 잠깐만 나 선거율 안 보이는데 아 이걸 보여줘야 내가 조작을 할 거 아니야 이거 보여줘 이거 왜 안 보여 이거 왜 안 보이지? 버그인가? 다행이다 이겼어요 어어어어 야 대피해 대피해 터진다 야 어 이거 대피해 빠알 빠알 빠앙 다 터진다 오늘 또 이벤트 불꽃놀이 자 시장님이 특별히 준비했어요 우리 모두 즐겨볼까요? 귀 지리고 야 이거 태우지 마라 진짜 어 잠깐만 소방 어어어어어 여기 소방서 없는데요 어어어어어 야 빨리 빨리 우야 높음 높음 어서 이거 안 돼 야야야야 이거 건설해 빨리 빠건 노동자 외국인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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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출동 외국인 노동자 왜 안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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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왔어요 예레나 피오트로스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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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오트로스키 빨리 여기 불 꺼줘 왜 안와 소방서 가는 중 어딨는데 어딨는데 소방서를 가고 있어 아하씨 땜목타고 오고 있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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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출동 출동 걸어가니 설마 출동해 아 사무실인가봐 아씨 와 끄고 있다 휴휴휴휴 휴휴 다행이다 와우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또 터진다 뭘 굿뉴스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앞으로 한동안은 밤추위가 덜 할 예정입니다 화산 분출 때문에 따끈따끈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으니깐요 어떻게 저런 긍정적인 에너지 와 대단해 이러니까 나라 운영할 수 있는 거야 저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쵸? 따끈따끈한 에너지 이지롱 흐흐흐흐 야 너네 너네 진짜 보일러 필요 없겠다 따끈따끈해서 어 여기서 자 아 그래도 화물선이 5만원씩 이제 벌어주네요 슬슬 이게 다 통조림 덕분일 거야 아마 통조림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늘려도 될 것 같애 통조림 복원 복원이 없네 복원 만족도 좀 올려줘야겠네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주거 만족도도 좀 올라가면서 괜찮아 지겠지? 나 뭐 지워주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지워주기로 했었지? 흐헤헿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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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에 뭔가 지워주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착각했네 뭘 쓸까나 아 맞다 복원 복원 맞아 기억하고 있었다고 친구들 자 복원소를 지워 줄게요 자 진료소 자 여러분들 치료 받을 수 있게 진료소 지워줄게요 와우 야 돈 많이 벌린다 됐다 이제 이제부터 흑자전환했어요 돈 많이 벌리죠? 우선 급한건 이건데 퀘스트 깨지 말까 그냥? 안 깨도 상관없잖아 이거 뭐 못 깬다고 페널티 있는 것도 아니고 야 티모야 너 왜 그러냐 나한테 니가 뭔데 나한테 압박을 줘? 웃긴 놈이네 안해 나 이 퀘스트 안 깨 내가 왜 이거에 매달려야 돼? 그쵸? 내가 공약 그런 걸 걸었었나? 나 기억이 안 나네? 어 난 모르겠고 원래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선거 딱 나와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원래 공약은 깨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연설 연설 구호 자 뭐가 문제야 복원 복원 오케이 복원하고 공약을 어겼다는데 나보고 제가 언제 어겼습니까 저는 지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글쎄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그 주거지가 충분히 만족도를 달성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결국 누구 탓이다? 게으른 국민 탓이다 인정? 인정 인정 어유 아 함성 소리 미쳤고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도소 또 지어달라고? 교도소 있는데 그럼 이거 철거했다가 다시 짓으면 되지? 예산 낭비 지렸고 보도 블럭 뽀겠다가 다시 짓는 거랑 똑같죠? 오! 과연 우리 우리 영생을 승리시키고 행복해졌습니다. 뿔 우호우 수녀가 나무 상자를 화물선에 싣는다고? 수 수녀님 뭘.. 뭘 가져가시는 거죠? 수녀님?